너를 살리고 죽을 작정인 거야 너 때문에, 이현이 이현이 날 살리려고 죽을 생각을 했다고? 만에 하나 내가 이현을 해치기라도 하면 난 스스로 죽을 생각이야 만에 하나 내가 실패하면 네가 죽여 저 아이 몸속에도 들어있잖니 이무기 은혜를 갚아라, 이현 네가 죽어라 발버둥 쳐봤자 이무기는 이미 눈을 떴고 저 아이는 희생될 것이며 이현 넌 또 세월을 지옥같이 지고 살아가게 될 것 나를 죽여달라 차라리 죽여줘 그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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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의 운명이야 I think maybe we should fund ourselves You are not a revival 네가 나를 But I tried to You are not a revival You never know if you can feel the way that I do No revival But I tried to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이번에 차 인생을 꼭 제대로 살게 만들어 주겠다고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I'm afraid that I won't make it You are not a revival You are not a revival 내 손으로 널 찌르고 그게 네가 아니었다는 건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 고마워 이현 나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켜줘서 나 잊지 마 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살았으니까 지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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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못 데려가 아무도 못 데려가 아무도 못 데려가 내가 지켜줄게 이현 내가 할게 언젠간 꼭 죽을 지켜줄게 넌 내가 지켜줄게 이현 이현 같이 살자 어쩌면 그 약속만큼은 지켜줄 수가 없겠구나 오래 살아야 돼 내가 난 누구도 널 엄청 사랑한다 사랑해 이현 사랑해 안 돼 네가 뛰어들면 너랑 그 아이 둘 중에 하나를 주문한다 둘 중에 하나 너랑 그 아이 너랑 그 아이 너랑 그 아이 너랑 그 아이